와우 발겹됐다 뛰어야겠어 발겹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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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실드실드 발겹됐다 안되고 있어 왜 들어간다 쟤네 좀 왔어 발겹됐다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 위에 있다 한 명 더 할게 발겹됐다 뛰어야겠어 실드 충전 중 충전 중 아 브라 뭐해 맞기 좋았고 와 엄청 많아 한 팀 끝났네 아 브라 좀 같이 좀 싸우자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도망가자고? 아 저거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저거 잡으면 아 아니 저거 잡아야되는데 얘네 배불러지면 안되는데 아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아 싸우고 살리지 할 수 없지 네 이 직업 네 이 직업 능력을 빼앗겼다 능력을 빼앗겼다 실드 충전 중 도매영 높였어 도매영 한 명 나왔어 제발 브라야 나이스 에이스 잊고 있었다고 도매영 한번 보냅시다 조심해 조심해 잠시만 조심해 수륙하리라 1hp 한 명 높다고? 다 쉴드 충전조 다 쉴드 충전조 적을 향해 사격한다 어디에 살아나노 나 저게 마지막인 줄 몰랐는데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아 몇팀 남은지도 모르고 싸움 아 프라 진짜 개 답답하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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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